안녕하세요. 레이키바 스타루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내면 치유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감정정화 명상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하게 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마음공부 명상을 할 때 긍정학원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성을 먼저 인정해주는 학원을 해야 부정성이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억눌러져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나보다 잘 난 사람은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 난 사람은 무시하고 내가 이런 찌질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런 찌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들킬까 봐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걸 억눌러 버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없어. 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억눌러진 감정은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다 내 내면의 마음의 반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억눌러 놓은 마음도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발현이 됩니다. 내가 치유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 현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울처럼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감정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고 남의 눈치를 잡고 봐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이 있다면 아무리 긍정 허건을 해도 부정적인 현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현실을 사라지게 하는 법은 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이 감정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느껴주는 것이에요. 나는 남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남을 질투하면 안 돼 찌질하면 안 돼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눌러진 감정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풀리려면 내가 먼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고 허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용하는 걸 다들 어려워하시죠. 머리로는 내가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걸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허용이 잘 안 된다 받아주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감정정화 레이키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봤던 여러 방법들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만 하면 되거든요. 말로 내 부정성을 인정해주면 흘리게 됩니다.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시당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남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찌질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피하고 싶고 수치스럽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속으로 반발심도 올라오고 하기 싫고 그만하고 싶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거 한다고 될까? 하는 에고의 마음도 올라오고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토록 숨기려고 애써온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이니까요. 저도 이걸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저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계속 딴짓하다가 핸드폰도 한 번 봤다가 이러면서 겨우겨우 하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장어 레이키명상을 추천하는 것이에요. 이 명상법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김학선 선생님이라는 마음 PT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마음에 대한 코칭을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그 스크립트를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녹음도 직접 하셔서 파일을 유료로 판매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구매를 해서 이 명상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파일들은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한 문장을 한 번 읽으면 뒤에 약간의 쉬는 구간이 있어서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녹음하실 때 그 감정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도 깊은 감정으로 빠져들어서 좀 더 감정이 잘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거를 틀면은 파일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하다가 딴 생각이 올라오도 파일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명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하니까 좀 덜 올라오면서 좀 더 편안하게 억눌린 감정들이 더 마주하고 인정하고 느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을 거의 한 1년 이상 해왔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효과들을 봤죠. 그래서 제 내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이 정화가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수치심도 많이 강했고 또 완벽주의도 있고 성격도 되게 급하고 이제 또 장녀였기 때문에 K-장녀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화가 많이 되니까 일단 명상할 때 집중력 있죠. 현재 딱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감각들도 이제 많이 발달하고 직관도 되게 높아지고 또 가슴사크라가 열리면서 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높아지니까 그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어차피 타인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공감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레이키가 더 많은 양으로 제 몸에 흐르게 되고 레이키가 흐르는 통로도 깨끗해지니까 레이키 치유력도 훨씬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레이키 실력이 늘었어요. 제가 1년 정도 사이에 많이 정화가 되면서 많이 좀 늘었어요, 실력이.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불편한 거를 느낀다. 그러면 불편함을 감지하고 억눌린 감정이 있구나 이거를 감지하면 그거를 바로 그냥 내 걸로 인정하고 풀어주고 이거를 정말 몇 분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빠르게 정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 세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제 내면이 바뀌면서 삶도 달라졌고요. 외부의 현실이 내면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가족들이랑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제 내면의 어떤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제가 일을 할 때 써야 하는 그런 리더십, 자신감 이런 것도 더 높아졌고요. 현실에서 그렇게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낄 만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거슬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녹음 파일로 이제 해봤을 때 혼자서 거울 명상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감정 정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 명상을 몇 년이 해도 감정이 안 올라온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법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거를 좀 알리고 쓰게 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이거 저희 카페에서 공구로 판매하면 안 되냐고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께서 이거는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만 선생님이 에너지를 체크한 다음에 판매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1년 가까이 정도 흐른 뒤에 선생님께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일정 기간 저작권의 양도를 해줄 테니까 직접 녹음을 해서 파일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맺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했고 직접 녹음도 했고요. 녹음할 때도 선생님도 와주셔서 제가 소리에 감정을 좀 더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계속 홀리파이어에 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깊은 감정 상태로 빠져서 녹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을 몇 시간 만에 그 무시 감정부터 죽음에 대한 감정까지 했더니 저도 계속 정화가 되면서 계속 배가 꼬르륵거리고 좀 힘들었어요.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 녹음본 편집하는데 또 한 달 걸리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배포할까 하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휴대폰 어플로 이제 다운받아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플 제작하는데도 지금 두 달 넘게 걸려서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녹음본은 무시, 열등과 시기 질투, 감정, 수치 감정, 빼앗기는 감정, 버림받는 감정, 죽음에 대한 감정, 인정 욕구, 사랑 걷고 싶은 욕구, 그리고 무시에서 죽음까지 일상의 감정, 진화 과정 정화하기, 그리고 기타 일상에 감춰진 욕망을 해방하고 정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결핍 감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시 감정이 이제 가장 올라오기 좀 쉬운 감정이고 죽음으로 갈수록 점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1번부터 순서대로 하시고 어느 정도 감정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방법은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입 모양으로 속삭이듯 작게 소리 내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문장을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방해 없이 혼자서 편안히 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장들은 처음에는 반복할수록 불편한 느낌과 또 거부감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내용일수록 불편한 반응이 더 크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품이 난다거나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지고 아니면 배에서 꼬르륵 거리면서 장기가 움직이고 헛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 기침이 날 수도 있고 트림이 날 수도 있고 내 무의식 속에 강하게 억눌린 감정일수록 이렇게 거부감과 신체 반응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이 이렇게나 억눌려져 있었구나 하고 느껴주고 받아주면서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거부감과 불편함이 점점 강도가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덤덤해지고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충분히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정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별로 감정이 올라오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내가 현실에서 다시 또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지? 무시당하는 감정인가? 아니면 수치에 대한 감정인가? 감정을 찾아서 그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반복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설치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메뉴들이 뜨고요. 명상 하시기 위해서 제일 위에 명상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들이 10개가 뜨고요. 유료 회원이신 분들은 10개가 다 열려있고 유료가 아니신 무료 회원이신 분들은 1번 파일 무시만 열려있을 거예요.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무시 감정의 정화입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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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이 충분히 올라오고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2번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가격은 66만 원이에요. 비싸죠? 비싸다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구매할 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현실이 변화하는 걸 경험하시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과거에 다시 그 구매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만약에 300만 원에 판매하셨다고 해도 구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거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삶의 웬만한 문제들과 관련된 감정들을 다 풀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음본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10개 파일 중에 1번 파일인 무시 감정 정화를 제가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두 번씩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 무시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것들을 이제 느껴주고 또 풀어지는 것에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구매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설명란에 첨부를 할 테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